야 너 땅콩 알레르기 있잖아. 이런 거 먹어도 괜찮아? 이거 땅콩 없는 거예요. 제가 확인도 했고 의사쌤한테도 물어봤어요. 넌 천식 있으니까 운동하지 말고 쉬어. 손사님! 저는 평소에 천식 호흡기 사용도 잘하고 생기면 바로 쓸 수 있게 잘 챙겨 다닌다고요. 저도 관리만 잘하면 운동을 해도 된다고! 대전광역시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에서 배웠군요.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예방으로 건강하고 더 행복한 우리 대전을 만들어갑니다. 대전광역시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